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매일 새벽마다 함께 강론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의 주제는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베드로 시대의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또는 허물이 있어서 실수가 있어서 우리의 미련에서 지혜롭지 못해서 오는 삶의 고난 아마 예외 있는 인간이 없겠죠 다 그렇죠 하다 보면 아이고 그만하지 말걸 말해가지고 어려운 일 당하는 것 아! 글로 가면 안 되는 건데 바보같이 글로 가서 당하는 고난 또 두 번째는 세상이 너무 악해요 나빠요 나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억울해서 분해서 그래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사도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 이것은 아름답다 그래서 뭐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집니까? 세상에 대한 원망할 수 있어요 상대에 대한 원망할 수 있어요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Conscious of God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을 대입시켜라 그런데 그런 고난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고난인 고난인데 뭐가 아름다우냐 그 아름답다고 하는 고난은 뭔가 하니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그거 참고 견디면 이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선한 일을 했으면 당연히 좋은 보상이 와야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악함이 있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런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느냐 공통적인 뭔가 하니 그 고난이 어떻든지 간에 항상 conscious of God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행하라 그리고 주님도 주님도 그런 고난을 당했거든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도대체 그분의 행실과 무슨 관계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래 지난 날 많은 성도들도 이런 고난을 당했다 우리가 그냥 슬쩍슬쩍 훑어 지나갔지만 저 공주 땅에 대한민국 전역 땅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행적을 보면 그들이 당한 어려운 일들을 미국 사람들이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대한민국 조선 그때는요 원신지나 마찬가지예요 생각들이 전혀 미치지 못했어요 고마움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런 삶의 모든 고난 염려, 근심 어떤 철학자들은요 염려, 근심, 고난 그것을 아예 인간의 본질로 얘기를 해요 인간으로 살아있는 동안 염려, 근심, 걱정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 당할 때에 분노가 일어나고 사회를 원망하고 자신을 탓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베드로는 말하기를 너의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죠 다가오는 대가는 겨우 이거란 말인가 자식을 키웠을 때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업을 벌일 때에 종원에게 할 거 다 해주면서 그래도 억울하게 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의 대가가 행암의 대가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때 삶의 고난 근심, 염려 이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예 많은 사상가들은 인생의 본질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육체를 안 가졌더라면 아픔도 질병도 없었겠는데 그러면 천사 수준이 되는 거예요 천사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부리는 종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숨기면서 이 땅에 살 때 오는 삶의 많은 염려, 근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물과 고통 없는 상태 속에서 인생의 진지한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다 난 항상 성공했다 그러는 사람이 삶의 진지한 모습을 터져갈 수 있겠어요 더구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질병을 깊게 가져본 사람은요 이런 정상적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감사합니다 한번 넘어져 보세요 크게 실패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허약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미련한 인간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음식이 맛있는 이유는요 배가 고파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이렇게 맑은 공기 참 좋다 이렇게 감사하고 맑은 하늘에 밤에 별을 볼 수 있는 것은요 그거는 아주 더러운 환경 속에 또는 우리 요즘 한국에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본 사람은 여기 내려오자마자 이 맑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요 고난 근심 걱정은 한편으로는 불행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삶의 고난과 역경과 넘어짐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깊게 넓게 높게 풍부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인질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내어라 누구에게요 세상을 향해 원망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네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네 병난 육체를 원망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삶의 염려 근심 고난 이런 것들이 차라리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오는 마음 아픔이 있다면 또 오해가 있다면 올바른 열매가 안 나온다면 거기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삼해서 주님의 우유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믿음 성령 충만을 얘기했지만 그분도 사실은 참 마음 고생을 많이 한 분이에요 성경 여러 군데 특히 고린도우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 great distress and anguish 많은 눈물로 많은 눈물로 사도바울의 삶을 보면 깔깔대고 웃었다는 표현은 별로 없어요 고린도우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까지예요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남의 모습이니까 그렇지 바울이 이런 눈물진 고백할 때 death is work death is at work in me in us 우리 가운데 사망이 역사한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오는 이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로 다 가져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할 때 이 모든 눈물의 수고 고통이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열매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는 나는 눈물한 적 없다 나는 고생한 적 없다 나는 절대로 눌린 적도 없다 근심 걱정 안 한 적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어가게 한다는 이 귀한 성령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남이 어떻게 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되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내게 뒤돌아와서 즉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가 밥 먹는 걱정 용돈 걱정 옷 입 묻는 걱정 집세 낼 걱정 그게 정상입니까? 자기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요청해서 쓸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삶의 모든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삶의 한 과정이라고 여길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신자들이 기쁨과 감사 대신 근심 걱정한다는 것은 삶의 깊이를 더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그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는 교훈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염려 근심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 대비시키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살아가면서 기도로 찬성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하기를 너의 염려를 다 줄게 내어놓으라는 말은요 다 던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던지라는 말은 내게 때 잊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건강을 얻는 사람이 맛있는 거 좋은 거 먹는 것만 건강이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부산물들 다 내버려야 되죠 몸속에 있는 불필이라는 것들을 다 쏟아낼 때에 건강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심 걱정 대신 오늘 우리 성가들이 찬양 드린 대로 기쁨의 찬양을 늘 하면서 삶의 고난이 내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만들고 이 삶의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을 깨닫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으면서 기도의 기도에 심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 잠깐 당하는 고난 그랬어요 사실 잠깐 당하는 고난 어찌 보면 사도바울이 사도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잠깐이 아니라 평생 동안이었어요 사는 곳곳 어디서 살든 항상 밖에는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베드로는 인생 자체를 잠깐 있다 없어지는 들풀 같은 존재로 봤어요 우리는 삶이 70년 80년 긴 세월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의 경우는 인생 자체가 짧디 짧은 인생인데 이 잠깐 당하는 고생과 함께 나오는 단어는 뭔가니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당하는 고난이든 잠깐 살다 없어지는 우리 인생이든 우리의 신앙이 이 삶의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야할 길을 바로 가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좋은 계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사도는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은 그냥 마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사랑과 반드시 연결시켜서 그 은혜를 생각하라 이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고마워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곳곳에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이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이해시켜가는 우리 효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효신교회의 선교 모든 활동을 보면서 그들이 아 효신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그거 아니고 아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로구나 그래서 그들도 언젠가는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도구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때로는 자초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이 은혜를 따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오는 삶의 모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또 하나님에게 주시는 삶의 모든 연단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처해야 할 가야 할 새롭게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굴곡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잠깐의 고난 영원한 영광과 비유되는 비교되는 이 잠깐의 고난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믿을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늘의 명령에 더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되 든든한 신앙으로 강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털을 든든히 세우는 견고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지경을 넓힙시다 그리고 삶의 어려운 일들을 닥칠 때마다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쉽게 다 흘러가기 전에 내게 주신 소명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 이 다음 이 다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0편 119편 10편 기자가 말하죠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타익 고생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승승장구했을지 모르지만 고난을 당하 보니까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삶의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의 또는 사업의 또는 모든 일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감삼해서 선한 일을 더욱 열심히 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있었고 실수했던 베드로에게도 임했고 오늘 찬송과 135장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늘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굴곡이 있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히 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혜령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